현관문이 뭐 좀 낯설다. 왜 그런 거예요? 현관문 도어락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원래 쓰던 도어락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도어락 비닐도 떼지 않은 그런 도어락이 지금 새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달 중순쯤에 해외여행을 사막 5일 동안 갔다 왔다고 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 내가 전혀 못 보던 도어락이 새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게 집을 내가 잘못 찾았나? 그래서 호수를 확인을 했더니 내 집이 맞더라는 거죠. 네 그런데 도어락이 새로 설치돼서 그냥 급기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니까 더 황당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오십 대 남성이 이 피해자의 침대 방에서 자고 있다가 부시시한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오십 대 남성의 말이었습니다. 이 남자 왜 이 집에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지인이 내가 아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편하게 쉬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씻고 자고 싶어서 하루 잤다는 겁니다. 집주인 몰래 집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 남성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열쇠 수리공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하면서 도어락을 교체해달라고 요기했다는 거예요. 열쇠 수리공한테 아예 교체해달라고? 교체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먹고 자고 했다는 건데. 신분증을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실에 가서 확인 절차만 거쳐줬어도 사실 이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거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공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열쇠 수리공이 정말 이 범죄 자체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그냥 이걸 해줬다라고 하면 방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형사처벌할 근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일 걸로 보이는데 피해 금액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에 드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사실은 피해자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한 Continu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